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에 도착해 영국과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습니다. 영국 총리와는 사이가 좋다고 강조했고 예루살렘에는 내년에 작은 미국 대사관을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무역 이슈 등으로 쉿홀 국가라고 말했던 아프리카 지도자를 만납니다. 아프리카 대표단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연설장에서 걸어나가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카, 드림머들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백악관 스태프들은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예정된 이민안을 다시 수정합니다.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선서를 하고 특별검사를 만날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를 주기 위해 비밀결사단을 만들었다든지 삼성폰과 연관된 텍스트 지우기 등의 의혹은 하루 만에 가십 정도로 드러났습니다. 전 국가대표 최조선수 주치의가 성폭행 혐의로 최고 17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그가 근무했던 미시건대학 총장도 사임합니다.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미국의 달러 강세 방향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비난합니다. 알고오 전 부통령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합니다. 노예 수입이 금지되고 수십 년 뒤에 노예를 태워왔던 마지막 노예선일 수 있는 배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나보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대표 일본 대표 전부 갔지만 항상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을 포함해서요. 가기 전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먼저 가서 좀 북도 치고 장구도 쳐주죠.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하원 리더 케빈 맥카티라든가 아니면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의 부인이면서 교통부 장관인 일레인 차오도 가서 계속 지금 국토안보부 장관도요. 아메리카 포스트 메시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어떤 연설을 할지는 들어봐야지 알 것 같고 오늘 그 시사주간지 타임을 보니까 나보스에서 이제 세계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정책 메시지보다는 그 스타일 같은 것들이 너무나 보통 사람과 다르고 어떤 면 선을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딱 걸려서 세계 지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 그 시사주간지 타임의 전문가의 글 써놓은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 세계 나보스에서 이런 제목으로 결국은 세계 리더들도 더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울 수가 있다. 세계의 엘리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지 된다. 심지어는 이제 바브 코커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비난을 했었잖아요. 지금 그 나보스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은 재선에 나가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철없는 트윗하는 것 때문에 세계의 3차 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나보스 포럼에 가서는 참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이슈를 많이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그의 그 같은 그 어떤 전략 내지는 전술이죠. 전술이죠. 이제까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것이 통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사주간지 타임도 엘리트 리더들도 본인들이 계속 이렇게 추구해왔던 그 세계화 그리고 왜 추구를 했겠어요.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많이 가는데 다 본인 국가나 본인들 하고 있는 사업의 이득의 방향에 맞춰서 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계화가 어떤 그 문제 같은 것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에 세계화에 대해서 시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안이 꼭 그 100%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역시 그 같은 그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세계화라는 것은 미국에게도 어떤 선택이 아니라 현실일 수밖에 없다. 세계 속의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컬럼이 실렸는데 아무도 아무튼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이제 말 그대로 연선문도 아메리카 포스트 메시지를 들고 세계주의자들이 모인 그 다보스에 갔는데 어떤 그 모임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편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화를 싫어한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굉장한 그 부자에 속하잖아요. 다보스에 모인 사람들 다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편할 수도 있다 해서 좀 그 생각이 리프레쉬 돼서 올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각 나라 정상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해서 유럽 비즈니스 리더들과도 저녁을 먹거든요. 왜 유럽에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저녁을 먹겠어요. 우리 물건 많이 사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들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물건 많이 사주십시오는 또 결국 세계화, 세계 무역에 속하는 것이고요. 내일 이제 중요한 연설이 남아있는데 미국의 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것은 한 20년 만인데요. 조지 부시 대통령도 안 갔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아무튼 여러 이유로 안 갔고 2000년도에 빌 크린튼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에 지금 처음 간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민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그런 주변 인물들과 함께 다보스 포럼에 갔는데 일단 영국 총리부터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전부 만나서 하는 얘기를 생중계를 했는데 짧게 최근에 이제 영국 방문을 취소한 것도 영국에서 나를 환영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영국 언론이 저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는데 가디언이나 텔레그래프를 인용을 해서 영국 언론이 그런 보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가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우리 사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세계에 보냈습니다. 카메라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요. 우리 서로 사이 좋고 테레사 메이 총리도 이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끊어야 되겠어요. 사이가 나쁘다는 것은 루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국과 무역 거래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는 안 좋을 수도 있어도 국가와 국가 간에 거래는 해야지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이가 뭐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죠. 대통령이 뭐 이란 핵 협상을 이거 없애버리겠다 하면은 테레사 메이가 투입이나 아니면은 영국 국회에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다시 이제 그 무슬림들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아주 그 무슬림들을 나쁘게 묘사하는 비디오 같은 것을 뭐 세 가지나 뭐 리트윗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대사관 문제도 그렇고 노스코리아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야지 된다. 이런 그 테레사 메이의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에 조금 달라졌지만 뭐 군사 옵션까지도 강하게 들이대는 많은 입장이 달랐어요. 그런데 국가 지도자들도 어떤 경우에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국가 간의 거래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영국은 너무나 오랜 정말 정보까지도 많이 교환하는 우방국이고 그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이슈나 무역 거래 같은 것을 따져볼 때 국가 간의 단교를 단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좋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바로 직후에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 한 얘기가 더 뉴스인데 먼저 그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며칠 전에 미국의 부통령이 가서 이스라엘 국회에서 이스라엘 문제가 저희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가치 이스라엘의 이득이 미국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대통령 옆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은 미국을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1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 그 사이 너무나 너무나 훌륭하게 좋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유지를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좀 전에는 아니요. 네탄야후가 좀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대사관 이전은 예상보다도 빨리 될 거다. 내년에 스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단 임시로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스몰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오픈할 것이라고 네 그러면서도 평화회담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데 그 평화회담은 계속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이 미국을 존중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에 지원하는 기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잘라버렸잖아요. 국무부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미국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야지 된다. 이렇게도 말을 했거든요. 아마 부통령 면담을 지난번에 거부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연설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고 좀 전에 들어보신 이 클립이 끝나고 나서 한 30분 전쯤 됐나요?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은 미국 대통령을 존경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존경을 하라고 막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존경하라고 강조한다고 존경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이제 대통령이 아프리카 비즈니스 리더들은 아니고요.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루안다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그 루안다 대통령이 아프리카 유니온의 지금 의장이기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난번에 이민 논의를 미국 정치인들과 함께하면서 대통령이 아프리카, 엘살바도르, 아이티 이런 나라의 쉿홀 국가 이민자들을 우리가 왜 받아들여 노르웨이에서 같은 유럽에서 받아들여야지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데 루안다 대통령도 아프리카 유니온 의장으로 만나면서 당연히 이제 미국과의 무역 거래 미국에서 또 지원받는 것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대통령 기분을 거슬리는 일을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너무나 아프리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역시 아프리카를 챙겨야지 되고요. 그러나 이런 국가 지도자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민간 비즈니스 리더들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잘하면서 이득을 챙기고 다른 쪽에서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같은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비즈니스 리더예요. 비즈니스 리더십스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의 리더라고 하는데 보낭 모 헤이리라는 제가 이 내용은 잡지 그 퀄츠에서 봤습니다. 이 사람이 참석자들에게 조용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중요한 연설을 하니까 시작 연설은 인도였고요. 하니까 연설할 때 일어서서 나가라고 그런 그 캠페인을 한답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대표단들이 나 나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확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쉬톨 국가라는 말을 지금은 이미 들었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와 미국 간의 무역이라든가 여러 관계가 당장 나빠질 수는 없겠죠. 서로 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돈 계산은 돈 계산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우받느냐 이것은 이것이다 해서 지금 아프리카 리더들은 그런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시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그 장면이 왜 얼마 전에 몇 개월 된 것 같은데요. 부통령이 인디아나 주지사 출신이죠. 그런데 인디아나 대학교 인디아나주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노트르덤에서 졸업할 때 졸업생들 연설을 해달라고 했었을 때 그 많은 심지어 졸업생 대표와 그 가족들이 부통령이 그 당시 연설할 때 이슈가 표현의 자유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창 무슬림에 대한 여행 금지 이런 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정부의 조치에 반대한다 하면서 부통령이 연설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수십 명이. 그런 것과 같은 게 내일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무역단들은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들을 쉬톨 시궁창 국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진정으로 사과를 해라. 이런 말이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인터넷 회사랍니다. 셀룰로우루호라는 테크놀로지 회사의 대표 여자인 것 같은데요. 이름이 그 대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과 진정한 사과를 원합니다.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뭐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런 일들을 할 것이고 그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착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악함을 키워주는 것이다 하는 뜻에서 이 같은 무브먼트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아마 내일도 그럴 텐데요. 지금 정말 수천 명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나보스에 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발언으로 내부의 일을 점검해보는 그런 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알고 전 부통령이 더널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나보스에 가 있는 미국 재무장관이 달러 강세 이거 아니에요. 달러는 약한 게 나아요. 이렇게 말한 것이 미국 내부에서 월스윗저널이 반대하는 사설을 쓴다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미국 달러 강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도 전해드리겠지만 잠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 말들이 있어요. 선서하고 특변검사의 조사를 받겠다. 인터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낫겠네요. 이 경우에는. 그리고 낙하 수혜자들이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 두 가지 이슈에서도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과 함께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시간 안에 보도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정돼 있습니다. 어제 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고 오늘은 전해드리는가 잠시 뒤에 그 아이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서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헐리웃볼 공연에 관해서 들으셨는데요. 올해도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 정말로 아주 훌륭한 더군다나 헐리웃볼에 딱 맞아서 그 사람이 오면 그렇지 그 몇 곡 부르는 동안은 정말로 뭔가 그 마음이 쫙 저 가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가수들이 여러 명 오고요. 그 전에 27일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있잖아요. 그리피스 팍에서 있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새벽에 나갈 땐 좀 추우시죠. 그러나 곧 따뜻해지시죠. 저희는 그 전체 직원들이 한국일보 저희 라디오 서울 끝나고 나서 바베큐 파티도 하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토요일 날 아마 한국일보 어디인가 보면은 시간 같은 거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거북이 마라톤 대회 대회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같이 걷는 거예요. 산길을. 말만 들어도 좋네요. 산길을 걷는다. 그러고 보니까 좀 전에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나보스에서 짧게 기자들 앞에서 우리 사이 좋아요 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제가 산길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는 에델바이스가 생각났는데 왠지 막 깨끗하고 이럴 것 같아서 그 두 사람 사이에 꽃이 있었는데 아주 수복하게 하이드렌지아 수국이 있었고요. 수국 하얀색과 약간 그 그린빛 나는 것이 있었고 그린 리브스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는 난이 있었는데 그 난도 하얀색 하얀색 팔레놉시스가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만 있는 것도 완전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너무 근사한 사진을 찍어왔을 때 그때 그 멋진 그랜캐년만 있는 것보다는 그랜캐년네 우리 작은 아이가 저쪽 어디서 산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것을 멀리서 잡은 게 훨씬 아름답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뉴스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 여러분들께서 그리피스파크 그 아름다운 그 나즈마한 산등성이에 여러분들의 점을 딱 남겨서 수목화가 됐던 수채화가 됐던 다 같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존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보스에 가지 않았어요. 이게 뭐 대통령과 사이가 나빠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이민안에 대해서 백악관이 갖고 있는 것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이게 웬일입니까? 다보스에 가기 전에 스태프들이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시기에 10년에서 12년 사이에 어떤 사람은 좋은 잡을 갖고 있고 열심히 일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뭘 하던 잘하고 있으면 미국 시민이 될 거다. 이게 다 낙하 해당자에게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미국의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서류미 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들에게 한 얘기였어요.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낙하 프로그램을 끝낼 것처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주당 대표들을 만나서 뭔가가 되는 듯 하다가 또 불과 며칠 전에는 이거 벽 없는 다카는 있을 수 없어 하면서 또 안 될 것처럼 하다가 이번에는 다카 수혜자들이 시민권자까지 될 수 있다. 이것은 가장 멀리 나간 거죠. 공화당의 상당수가 싫어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발표를 해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존 켈리 비서실장이 그 관련으로 남아있다는 얘기가 백악관의 공식적인 발표인데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사인인 것 같아요. 다카 수혜자들에게는 존 켈리 비서실장이 굉장히 이민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안 협상 같은 것이 깨졌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멕시코와 미국과의 장벽 쌓기 이것도 계속 있어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이제 기자 이제 나보스로 떠나기 전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대통령의 지은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아 네 지금 당장 아니고요. 한 시간 뒤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브리핑을 오늘로 미뤄버렸어요. 그만큼 대통령이 아마 충동적으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이제 기자 그 브리핑에서 그리고 보니까 올해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했네요. 큰 그 뉴스 컨퍼런스 같은 것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 플로리다주로도 못 갔죠. 가려고 하다가 못 갔죠. 이번에는 그 예산안 지출안 협상이 안 돼서 그 어제 대통령이 그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에게 기꺼이 나 윌링리 선서하고 인터뷰하는 건데 증언 특별검사한테 하는 건 다 증언이니까 증언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 나 뭐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내 캠페인 본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음모 이런 거 전혀 없다. 내가 사법방해 같은 것도 전혀 안 했다. 연방수사국장이나 본인이 아주 좋아했었던 국가안보보좌관 해고하는 이런 문제도 러시아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인터뷰도 할 수 있다. 몇 주일 안에 나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난번에 한다고 했다가 아니 내가 왜 해야 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다시 또 증언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어제 이 말을 하면서 대통령이 더 강조한 것은 FBI 사람들 가운데 FBI의 에이전트와 FBI 변호사 사이에 주고받은 그 텍스트가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주고받은 그 텍스트가 5개월치가 없어졌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FBI가 본인에게 굉장히 부당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에이전트가 잠깐 특별검사 아래에서 일하다가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 같은 그 텍스트를 FBI의 다른 동료와 주고받은 것이 드러난 뒤에 바로 이제 특별검사팀에서는 이제 밖으로 내쳐서 나온 사람입니다. 피터 스토로그 소크죠. 그리고 주고받았다는 사람은 여자예요.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남녀관계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싱글싱글이 아니니까 어페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레리 여자 이름이 뭐죠? 여자 변호사 이름이 아무튼 어쨌든 L자 들어가고 S자 들어가고 있는 레리는 로렌스니까 남자 이름이고요. 그런 이 두 사람이 남녀관계일 때 같이 FBI 내부에서 일을 하면서 막 주고받은 그런 것이 5개월치가 지금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공화당 의원이 마구 주장하면서 FBI가 정말 사악해 뭐 특별검사도 사악해 그 조사를 믿을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휴대폰이 FBI 직원이 이제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의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FBI 직원의 10% 정도는 삼성 S폰을 쓴답니다. 이 두 사람이 삼성 S폰을 썼는데 삼성 S폰을 쓸 때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텍스트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그 과정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뭐 그래서 삼성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FBI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과 연관돼서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걸 누가 일부로 지운 것이 아니라 복구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구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관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만 나쁜 트윗을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식이거든요. 나 정말 디프레스 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요. 나 정말 디프레스 대 그리고 뭐 시크릿 소사이어티 비밀 미팅 비밀 결사 결사단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남녀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뭐 그럼 오늘 밤인가 내일 밤인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럼 그 시크릿 소사이어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비밀 결사 FBI 내부에서 FBI 내부 사람들이 FBI 바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비밀 결사대를 조직한다. 이런 식으로 막 그 그저께 공화당의 정치인이 박스 뉴스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박스의 여러 호스트들이 그걸 더 키웠어요. 키웠는데 나중에 어제 이렇게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보도를 안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비밀 소사이어티라는 말이 뭔지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클리어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ABC에서 이게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데 텍스트가 비밀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밖으로 새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 분석을 한 결과 별로 사실은 의미도 없고 앞뒤로 연관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냥 무슨 조크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공화당에서도 지금 다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연방법무부에서 조심해라 좀 뭐 일하는데 좀 조심 좀 해라 괜히 쓸데없이 불에 기름 붙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서요. 그렇게 돼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뭐 비밀 결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드로이지 리포트도 어제 아침이 아니에요. 오후까지도 막 이 비밀 소사이어티 시크릿 소사이어티로 도배를 했어요. 그 페이지 딱 달랑 한 페이지인데 그 한랑 한 페이지에 한 5, 6개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싹 지워버렸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두 사람 사이에 지워진 그 텍스트가 5만 개라고 했는데 5개월 동안 어떻게 5만 개를 텍스팅을 해요. 아무리 남녀관계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체 FBI 사람들이 텍스트한 거 다 포함된 것이고 아무튼 예전 같으면 전혀 전해드리지 않았어야지만 될 이런 문제들을 뉴스의 공평성 때문에 자꾸만 소급해서 전해드리게 되는 저도 딜레마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텍스트 메시지 가운데서는 지금 공화당과 대통령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용만 했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텍스트 가운데서는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을 비난하는 것 또 에드워드 스노우든 계약자로 일하면서 내부 정보를 다 퍼뜨렸잖아요. 첼시 크린튼 폴라이언 하원의장은 공화당이고 나머지는 다 공화당 아니네요. 버니 샌더스 당시에 민주당이었었죠. 이게 지금 없어졌다고 하는 메일이 2016년 12월 14일부터 2017년 5월 17일 사이에 있었던 건데 에릭 홀더는 전 민주당의 법무장관 첼시 크린튼은 민주당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이런 식이니까 요즘 보면은 뭐 여러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형적인 매체가 아닌 곳에서 이런 뉴스를 낼 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에서는 거의 확인된 뉴스를 중심으로 보도를 해드리고 나중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되는데 왜 보도하지 않지 이런 게 있으면 어제 비밀 조직인가 비밀 결사대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에서였었다는 내용들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미국 달러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난 20년과는 방향이 다르게 나가갑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소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을 보면은 다보스에 가 있는 미국 재무장관이 달러 약세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때는 달러가 좀 약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데요. 달러 강세라는 게 국가의 경제 상태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는 국가들도 생기고 하는데 달러 약세 만들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게 읽었고요. 수출을 올려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물건을 외국인에게 많이 팔기 위해서 달러가 너무 강하면 안 되니까 달러를 약하게 해서 물건 많이 사가라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반대로 다른 나라가 미국 물건을 살 때는 그게 달러가 세니까 힘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 왜 달러를 약하게 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그래도 강했지만 다른 화폐에 비해서 왜냐하면 미국에서 굉장히 싼 필수품 소모품 같은 것은 싼 것은 중국에서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너무 많이 들여오잖아요. 요즘은 중국도 옷 같은 곳을 다 하청주니까요. 베트남 말레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건을 너무 싸서 이렇게 싸게 사면 나는 정말 물건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물건 만드는 회사는 잘 살겠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걱정될 정도잖아요. 이렇게 싸서 점점 싸져서 물건이 그런데 미국은 그런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다른 나라에서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아주 싸게 사오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체는 이게 이제 미국 제조업 사람 일자리 늘린다 수출 늘린다 해서 달러 약세를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제조업이 큰 돈 버는 거는요. 아주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부속물 같은 것을 사와서 가치 있는 비싼 상품을 팔기 때문이잖아요. 농기구 항공기 군수용품 이런 것에 미국은 수출에 신경을 써야지 잔잔한 잔잔한 것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 이고요. 그래서 또 오일하고 구리 같은 것은 달러로 거래되는데 달러가 약하면 이게 독재자 베네수엘라가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인에겐 별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대통령이 됐었을 때는 이쪽 말을 들어야지 되는가 저쪽 말을 들어야지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달러를 좀 약하게 한다. 이런 쪽으로 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자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달러가 약해진다는 이게 전형적으로는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묘수가 될지는 돼봐야지 않은 거죠. 아무튼 지난 20년 동안 빌 크린튼 대통령 이후에는 부시 공화당 때도 그랬고 다시 민주당 때도 그렇고 좀 강한 달러를 유지를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아무튼 빚이 커질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고 전 부통령이 또 다보세가 있어요. 이 사람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상품도 그렇고 관여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상품을 팔아야지 되는 사람이잖아요. 태양열 패널 등에 대해서 또 세탁기 등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쫙 이렇게 세이프 가드 발동하고 부과시키고 한 것을 대통령을 방어를 했습니다. 알고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였었죠. 대통령의 딸 초청으로 브래드 피트도 만났고 대통령이 알고도 만났어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좀 마음을 돌려볼까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싸우던 이 고어가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한다는 게 기후변화는 솔라에너지 태양에너지 기후변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전 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역 이슈는 보다 복잡한 겁니다. 기후변화 이 하나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지도자로서 나는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을 여러 가지로 방어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이 케이스 자체는 더군다나 태양 패널 이런 부분들 여기에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늦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전전부터 이렇게 해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무역은 사실은 민간 회사끼리 하는 것인데 어떤 시기가 되면 정부가 조절해야지 될 때도 있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판단을 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탁기에 대해서는 LG전자가 미국 소매업자에게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가격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 관세 때문에 그리고 LG전자도 공장을 미국에 지으려는 그런 공장을 조금 더 빨리 만든다고도 하고요. 블룸버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무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재무장관은 장기적으로 미국 재정이 어떻고 강한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세금안 공공지출안 이런 것을 관장하는 것이고 달러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가 하면 되지 왜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서 달러를 내리고 올리고 증시를 흔들고 하느냐 블룸버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런 뉴스를 참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진행하는 동안에 선고공판이 나왔던 그 선고공판을 보면서 아니 150명이 넘는 젊은 여성들이 저 전 닥터에게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라고 계속 그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뭐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미시건대학교에서도 있었고 미국 국가대표 체조선수들 주치의를 했고요. 로렌스 나사르 레리 나사르 어제 60대인 것 같다고 했는데 54살이도군요.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랬다는 거군요. 치료를 하면서 이 스포츠 치료를 하면서 이런 그런 뭐라고 할까요 터치하는 그런 관계 이것도 치료의 부분이라는 식으로 어린 체조선수나 학생들을 스포츠선수들을 조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 사람에게 성추행 당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혔던 젊은 여성이 제일 마지막에 증언을 했었고 그리고 70년대부터 미시건대학교에서 총장을 했고 2005년도에 미시건대학교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총장인 루아나 사이먼 총장이 어제 오후에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2014년도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보고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만 175년 최고 징역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그런 일이 이렇게 밀려가고 있고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 이 내용이었는데 아 어떻게 하면 좋죠. 미국의 노예가 금지되기 전에 수십 년 전에 한 50년쯤 전에 먼저 미국 밖에서 노예를 수입하는 것은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도저히 미국 내에서 노예를 구할 수 없으니까 밀수를 하는 거죠. 알라바마주에서 한 농장주가 이름도 예쁘네요. 여자 이름이네요. 클로틸다라는 배를 몰래 만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노예를 남자 여자 어린이 다 할 것 없이 100명 넘게 데리고 오고 나서 들키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불 질렀는데 그 잔재가 남아서 이 엘라바마주의 한 인터넷 사이트의 기자가 내가 찾아야 되겠다. 지난 9월 달부터 그것을 찾아서 계속 사람들 마지막 그 노예선에 타고 온 사람이 1935년도에 숨졌대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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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찾았다는 얘기예요. 알라바마의 모빌 텐소 강에서 찾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스토리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다 못해드리겠어요. 증언도 듣고 아무튼 노예들이 나중에 노예에서 해방되고 나서는 그곳에서 살기도 했고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역사가 굴러가서 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노예를 부렸고 다 죄인이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모두가 그런 스토리를 알고는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 노예선이 타다가 말아서 지금 어디 강가에 있더래 있더래 하는데 어딘지는 모를 때 누군가가 딱 나가서 찾겠다고 할 때요. 수많은 역사학자라든가 아니면 고고학자들이 도와줬거든요. 이런 나라가 미국이죠. 강혜신이었습니다.